지난 비디오에서 this error를 간단하게 봤고 이번에는 같은 예시를 이용해서 여기 try new 부터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try new. 어떤 유지를 만드는데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result이 나오는 거고 먼저 지난번에 to do를 해서 컴파일링 하게 되는데 당연히 try new를 이대로 쓰면 파닉 하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일단 company error가 길어서 이렇게 쓸게요. company error. 이제 not enough data tool만 쓰면 되고 company error not enough data까지는 매번 typing 안 해소되게 됐습니다. match 먼저 age가 있고 age가 있고 points가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잘되면 user가 나올 겁니다. 두 개 다 매칭을 하는 거예요. age points. 이게 tuple이니까 먼저 age가 어떻게 되는지 안 보고 먼저 points만 age points 부터 시작하는 게 나아요. age points and if age and points age가 너무 나아가 많고 points도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에러가 나와요. 어떤 에러냐면 company error. too big and too old. 그리고 am user. 일단 이건 조금 아쉽지만 원래는 뭐 user error, user error data 그런 structure를 만들어 써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user을 잠깐 만들어서 이런 점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은 ifp. 이번에는 그냥 p라고 간단하게 부르고 여기서는 age points라고 한 이유는 그대로 points is points까지 안 해도 되고 좀 더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자, age points가 두 개 다 안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에러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너무 많을 때는 이런 에러. too big 그리고 p. 포인트를 넣고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age, if age, 120 이상이면 too old, 그리고 age, 아니면 a if a,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 조건에서는 user를 만들 수가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게 다 아니라면 ok가 나와요. 자, ok. self, self가 user이고 그리고 age points. 여기 age하고 points. 자, 제대로 되는지 좀 확인합시다. 먼저 let user requests. 좀 몇 번 해볼게요. user requests. rec. 이거는 ok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user try new. 첫 번째는 age는 괜찮지만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age는 괜찮지만 age랑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은 try new. age는 안 되고, 포인트는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try new. 둘이 다 괜찮습니다. user requests. 먼저 간단하게 프린트를 해서 제대로 그 펑션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fat arrow가 빠졌어요. 여기도. 여기저기 다 빠졌어요. 됐어요. 아, 이럴 때는 pretty printing이 좀 나요. 아무래도 좀 길어서 다시 해볼게요. 이거 넣으면 pretty print.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네 번 해봤고 error, error, error가 있고 첫 번째는 too big and too old.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사실은 이건 그냥 간단한 투보로 했어야 되지만 상관없어요. too big, too old 이런 에러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ok. 제대로 유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잘 됐고 그 다음에 이런 user requests가 있지만 이것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방금 그 프린트 한 게 이런 에러가 나왔잖아요. 왜냐면 그 디스플레이를 쓰면 제대로 된 메세지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Let users user requests Request 먼저 Intuitor 이렇게 해서 한 개씩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Filter Map Can Watch In Method을 이용해서 어떻게 User Request 라고 부를까요? User Request 한 개씩 User Request 라고 부르고 Match User Request 이게 OK일 수도 있고 OK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Filter Map Rest 제대로 마프도 하고 그래서 그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Option Option 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Filter를 해서 만약에 Sum이라면 계속 가지는 거고 None이 나오면 아예 버리는 거예요. 필터링이 되고 None이라면 안 아예 버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음 두 개의 경우가 있죠. OK일 수도 있고 Error일 수도 있어요. OK라면 Sum User 왜냐하면 Filter Map은 Sum 아니면 None을 이용해서 Sum을 해서 됐다고 해서 주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아니면 Error가 나올 수가 있어요. Error가 이렇게 그 속에 이런 Error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Error가 나왔으니까 일단 가지고 싶지 않지만 먼저 Error를 프린트할게요. 그것도 알고 싶으니까. 일단 간단한 정보를 프린트하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None 주고서 이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ollect Vec User 마지막으로 여기 Users을 프린트하고 Users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한 개 더 넣을게요. User Try New 좀 괜찮은 거 54에 7000포인트 그래서 여기서 예상하는 게 User 2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여기 프린트돼서 로깅 버리기 전에 정보를 얻는 거예요. 잘 됐어요. 먼저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이번에서는 Company Error 대신에 물론 이것도 프린트를 하고 프린트 할 수가 있지만 일단 디스플레이만 했어요. Must be und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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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포인트가 너무 많고 Too old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된 게 User Vec 가 있고 User가 하나 있고 User가 두 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Filter Map 를 이용해서 괜찮은 것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또 비디오가 길어졌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비디오는 Anyhow를 다시 쓸게요. This area 하고 같이 도착해 도착해